자, 그래서 이 자명은 3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몰라와 자명할 때 자명은 3단계, 아공, 벚꽁, 구공의 3단계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랑은 구공에서 나오는 겁니다. 마지막 단계에서 인위해지는.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. 처음에 몰라 괜찮아 하셨다가, 그 다음에 자명을 익히다가, 이 자명이 깊어졌을 때, 자명이 이런 사랑의 구공의 진리까지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과 실천이 따르겠죠. 내 양심의 속성 중에 인과 의가 마지막에 출동합니다. 사랑과 정의가. 그러니까 몰라와 사랑을 제가 요즘 말씀드리잖아요. 몰라가 사랑의 몰라, 아까 자명의 몰라인 줄 어떻게 점검하라고 하셨죠? 나는 아공, 벚꽁, 구공의 자명한 진리들을 이미 수용하고 있는 상태인가? 라고 물어보세요. 몰라하고 계시는 중에도 깨어만 있는가? 나는 그 진리를 인가하고 깨어있는가? 라고 물어보시면 인가 안 된 게 있으면 찜찜하겠죠. 또 나는 자명한 진리를 만나면 그럼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? 그러면 이게 내 깨어있음이 자명한 깨어있음인지 흐리멍텅한 깨어있음인지가 나옵니다. 아니면 편하 흐리멍텅한 건 아닌데 나만 혼자 황홀한 깨어있음인지가 구분되죠. 너무 황홀해요. 그런데 진리를 보면 모르겠어요. 뭔 말인지. 그러면 참나 중에 지혜가 전혀 안 드러나고 있는 참나만 붙잡고 계시잖아요. 참나 붙잡는 건 맞아요. 흐리멍텅한 거 아니시면 참나는 맞는데 참나를 붙잡아도 지혜로운 참나를 못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가 이런 진리들이 인가가 안 됩니다. 봤을 때 알아지질 않아요. 여러분 이걸 알고 인가하고 몰라하고 계신 분과 그냥 이것도 모르고 몰라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같은 상태겠어요. 어떻게 같은 참나의 상태겠냐고요. 그러면 사랑은 하나 더 물어보자고요. 여러분 사랑에 몰라신지 한번 또 해볼까요? 몰라 한번 해보세요. 참나 상태. 참나 상태로 계셔보세요. 지금 나와 남을 차별하고 계십니까? 그런 상태입니까? 여기까지는 별로 나 차별 안 했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곧장 남을 나처럼 존중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? 여기서 곧장 남을 나처럼 존중해 주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? 지금 앞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. 곧장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? 이거 물어보세요. 그냥 몰라도 좋은데 그냥 몰라면 나만 편안해지고 이 단계에서 참나의 속성 중에 경과 심만 드러나고 선정과 정진만 드러나고 끝날 수도 있다고요. 그런데 이 참나 안에 있는 반야와 인욕까지 끌어내고 더 나아가 보시와 지게까지 끌어내려면 사랑의 마음과 정의의 마음까지 끌어내려면 남을 진짜 나처럼 여겨줘야 되거든요. 동체 대비가 나와야 돼요. 남과 나를 한몸이라고 아는 게 동체입니다. 일심동체 그러죠. 마음은 이 몸뚱이가 다 다른데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나가 동체 대비거든요.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. 하냐 이거죠. 자타불의가 가능하냐.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또한 나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애고를 초월한 몰라를 하고 있나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. 지금 곧장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처럼 존중해 줄 수 있나? 하고 딱 깨어 계시면 지금 그러고 몰라를 하고 계시면 몰라 해도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? 자 자명은 또 마찬가지나 몰라가 생각적이고 괜찮아가 감정을 진정시키는 거라면 자명은 생각 쪽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고 사랑은 감정적으로도 진리가 드러나는 감정적으로까지 진리가 드러나는 게 이게 양심을 다 드러내는 비결입니다.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야 돼요. 그래서 부당한 걸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고 남한테 죄 짓지 않고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단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참나가 나와서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시면 여러분은 보살이고 군자고 이런 분들은 그냥 진짜 하나님의 사도예요. 하나님 사도 어떠세요? 이게 좀 지금 물어보다 몰라. 같은 몰라는데 느낌 다르죠? 자 그냥 몰라 하세요. 그러면 내 존재감 느끼려고 몰라 하는 거죠. 나 존재할 뿐이고 존만 존재로 만족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애고가 달라지면 이 참나도 다르게 드러난다니까요. 이 애고의 업을 바꾸는 겁니다. 애고의 카르마를 바꾸는 작업이 너 진리를 지금 인가하고 있어? 바로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야? 라고 그러으면 같은 몰라인데 자명한 몰라가 됩니다. 지금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말도 안 하고 있더라도 되게 자명함이 내 안에 충만해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런 상태예요. 몰라 상태에서 편안함만 흐르다가 자명함이 흐릅니다. 그러다가 그 말을 한 번 해주고 몰라라고 있으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. 계속 그 말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말해 주세요.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처럼 존중해 줄 수 있어? 하고 딱 몰라 해보세요. 그럼 뭔가 사랑이 충만한 몰라가 됩니다. 같은 몰란데 느낌이 좀 다르죠? 성인들은요 이게 총출동한 몰라기 때문에 성인들은 나중에 그냥 몰라만 해도 이미 자명에 몰라요 사랑에 몰랍니다.